제니키즈 멍은 왜 푸른색일까? 아름다운 별 지구 우리의 지구를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파견된 최정의 요원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비밀스럽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니 나는야 다람쥐 요원 툭! 부지런히 열매를 심어서 나무를 많이 만드는 게 내 임무지 이 몸은 지렁이 요원 잘 섞어 비밀을 줘서 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임무 우리는 지구조대 지온 조심해 조심해 제 threatened 하하하하 더 세게 던져볼까 야야 우와 도 문 Aunque 공격 막 동작 엇 이 녀석은 동네 최고 사고뭉치 잔디녀석이에요 저것 보세요 눈이 닫혔나봐요. 괜찮을까요? 만능 선글라스. 이걸로 한번 살펴보겠스. 보자 보자. 모든 걸 꿰뚫어보는 투시 모드로. 피가 잔뜩 고였구만. 피요? 어디 어디야? 어디긴. 전 멍 말이야 멍. 에이 멍이 왜 피예요? 피는 빨간색인 거 모르세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다름지요. 피도 우리처럼 산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네? 이 산소요? 그래. 바로 그 산소가 피를 아주 빨갛고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하지만. 외부의 충격으로 혈관이 찢어지면 피는 새어나가 피부 밑에 고이게 되지. 산소. 산소가 필요해. 피가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산소가 없어서 그래. 이처럼 푸르게 변한 피가 비쳐서 피부도 푸르게 보이는 것. 그게 바로 멍. 멍. 멍이란 말씀. 아 그렇구나. 그럼 고인 피들은 어떻게 돼요? 돈 워리.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몸속으로 흡수되니까. 피부를 살살 문질러주면 더 빨리 흡수가 되지. 그럼 우리가 문질러줘요. 응? 저 다름지요. 아무래도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깨기라도 하면. 이건 은근 재밌는데요. 얼른 흡수되라 펴. 지렁이 여완. 저 눈에 망든 것 같아요. 잔디 이녀석아. 죽어보자.